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내가 그랬다니까요. 선호도 내가 밀었고 다 해도 내가 그랬다고요. 좋아, 알았어. 알았으니까 일단 앉아봐. 안 무너진다. 선호 상황은 알고. 다이는 언제 그랬는데?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해봐. 너 지금 구체적인 진술도 못하잖아. 다이 생일 날이요. 예. 선호가 진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준석이가 와이다니요? 예? 아닙니다. 선호는 사과라고 했어요. 아니요. 준석이를 감싸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. 예, 연락 주세요. 무슨 일이야? 네가 선호를 일부러 밀었다고? 네. 죽여버리고 싶어서요. 오늘은 일단 돌아가. 부모님 오신다고 했으니까. 자사로 위장한 것도 저예요. 엄마는 신고하자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. 다 내가 그랬어요. 또 자신이 가지려고 하나라. 주님께... 준석아. 그러니까,